안녕하세요. 이비용옥콜플랩의 이비용옥입니다. 오늘 무송사실 시간입니다. 옥스윙 소개 시리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비용옥콜플랩 채널은 멤버십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채널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익한 내용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옥스윙의 시작은 클럽 페이스를 닫고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플레이할 때 닫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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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가죠. 스퀘어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열리게 될 수도 있고 약간 닫히게 될 수도 있고 내가 클럽 페이스를 세팅을 해놓고 몸을 돌렸을 때 똑바로 날아가는 그 클럽 페이스의 위치만 세팅을 할 수 있다면 골프는 무지하게 쉬운 스포츠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분 가봅니다. 우리가 1시간 닫았었어요. 그쵸? 30분 닫았습니다. 이제는 15분만 닫아 보겠습니다. 스퀘어는 아니에요. 스퀘어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가볼 텐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옥 선생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게 싫습니다. 물론 이건 제 비즈니스 일환이기도 해요. 마케팅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윈윈 전략이 있을까요? 우리가 1시간을 닫았을 때는 왼쪽으로 간다는 거 다 알죠. 근데 1시간을 닫았을 때 위로 들어서 이렇게 치는 방식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치지 말고 드는 건 그 방향으로 들 때 몸을 돌리면서 항상 물내로 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로테이션 하면서 들지 말고 그 모양 생긴 대로 들어주고 생긴 대로 내려오는 연습을 일단은 하세요. 근데 1시간을 닫아두면 너무 이상해. 근데 30분을 했더니 이건 약간 모양새가 보편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들어서 이렇게 해도 공은 나가지만 이러니까 공 치는 것 같지가 않네. 맞아. 옥 선생이 바깥으로 들더라도 몸을 돌려서 공을 치라고 했어. 그러니까 30분을 돌려도 여전히 공은 돌아가요. 그랬더니 이제는 15분만 닫으라는 거예요. 근데 15분부터는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가 나와요. 닫은 거 15분, 스퀘어 15분, 열린 거 15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닫혀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날아갈 거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닫혔는데 똑바로 나가는 사람이 생겨.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왼손 그립이 윗그립 이렇게 덮어 잡은 게 아니라 옆에서 거의 잡은 정도의 그립이어서 임팩트 순간의 원심력에 의해서 손목이 뒤집어지면서 약간 열리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페이스를 닫고 윗그립을 잡아도 몸을 돌리게 되면 저는 이렇게 잡으면 밀릴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저는 밀려요. 왜냐하면 저는 스트롱그립을 잡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나마 윗그립으로 똑바로 치려고 노력했던 분들은 페이스가 닫혀있어도 공을 그때 똑바로 나가는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뉴트럴을 잡은 분들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다칠 것이고 근데 지금은 닫아있는데 만약에 나는 왼쪽으로 닫은 상태로 그대로 날아간다. 근데 닫아있는데 15분밖에 안 닫았는데 좀 더 많이 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립이 스트롱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닫았는데 좀 많이 휘어. 조금 15분밖에 안 닫았는데 30분만큼 휘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훅그립, 스트롱그립이어가지고 나중에 페이스를 열고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 클럽 페이스를 열고 세팅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공을 굉장히 높게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립 성향 그리고 회전 느낌.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5분만 닫아봅니다. 그리고 백스윙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깥으로 그대로 뺀다고 그랬죠? 그대로 뺀 상태에서 어떻게? 가고 좌회전. 그랬더니 어때요? 저는 약간 왼쪽으로 돌죠? 근데 플레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훌륭한 볼이 나왔습니다. 또 옥 선생은 훅그립을 잡는 스타일이에요. 스트롱그립. 만약에 제가 저는 오히려 15분을 열면 15분을 열고 세팅을 하면 이대로 좌회전을 하면 공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이로 해서 심지어 드로그가 납니다. 이건 그립의 형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로테이션 안 하려고 해도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약간 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백스윙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으로 빠지겠죠. 안쪽으로 빠지지만 여전히 몸을 좌회전하게 되면 어떤 로테이션의 습관 때문에 그대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로테이션의 습관이라는 게 확 돌리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반응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분만 닫아봤어요. 여러분의 볼 방향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심지어 어떤 선수들은 30분 열고 쳐요. 근데 이 선수들은 진짜 좋겠죠. 어떻게? 공이 두루가 나는데 볼 뜨는 거 한번 보세요. 엄청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떠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선수의 영역이죠. 약간 이 로테이션을 하니까 제가 로테이션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께 나쁜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15분만 닫아봤으니까 15분 닫은 거에 있어서 여러분의 공의 방향 그리고 반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전을 할 때 나오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건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러프하게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옥스윙 소개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저희는 멤버십 채널입니다.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멤버십 안에 엄청난 내용이 시리즈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한번 속고 들어와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 플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